여러분이 메인 퀘스트 앙가품입니다. 시리를 도와주는 건데요. 시리 여기 있거든요. 동투면 승 그레고르의 다리.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스킬 포인트 하나 파는 상이 있죠. 그래픽 이뻐. 당신이 저녁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. 그나저나와서는, 그를 도와주신 것 같고, 제가 그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요. 조금 남은 수업이 제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. 다른, 다른, 그렇게 많이 많이. 지금 제가 그를 지급해 보아서요. 이리와요?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앞으로 출발한 공간을 갈 거예요. 저는 당신이 예를 들어서요? 전혀 지금, 지금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금 메오가 안 넣어놨나보네 어쩔 수 없죠 어 터프해 아 유 리틀 비치 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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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공 치명타 확률 이게 지금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표식강도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자 자 자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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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잘하죠?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하나 보랄다 황금 철갑상어가 말기로 이쪽 해변가 쪽인데 얼마나 더 뛰어가야 되죠? 나 순간에 나가겠습니다 1초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편집의 힘 2초만 더 뛰어 그는 거에 대한 위험한 것 같다 그는 거에 대한 위험한 것 같다 그는 거에 대한 위험한 것 같다 요원님, 요거니, 주의가, 네이노 예전의 성함과 성함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이 시간을 타려 줄게 가장 높은 것 같아요. 내가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. 전 Patriot의 흥민이 있었습니다. 이게 게 autres 의견이 되었다고 말한다. 멋있는 여성이죠. 신념이 아주 대단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siri, 당신은 없으셨지 않으셨지 않으셨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,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?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누군가 저희들이 다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. 아무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서, 고맙습니다. 그리고,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곳에 비하여서 가면을 가고 있습니다. 아, 바로 가고 와더. 그럼, 잘 안가게 멈추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잘 먹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,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갑시다. 발독. 발독. 아 그리픽 죽인다. 여러분 지금 새벽 2시입니다. 잠이 안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열심히 한 번 해보겠지. 발독. 이벙 기간에서 mahdoll지 않습니다. 이벙의 주인은이. 이벙의 주인공이. 이벙의 주인공이. 이벙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. 이벙의 주인공이. 이벙의 주인공이. 이벙의 주인공이. 입 잘 털죠? 저정도는 털어줘야 됩니다. 도비가 도울 순 없을까? 안 될 것 없죠? 아 주셨다. 오 3명이서 달리는 것도 처음이네. 우리 로치가 템빨이 좀 되죠? 인코스로 이렇게 쭉 정말 원기 수치하니까 강원기가 생각나네요. 어디야? 그래서 이렇게 오 안돼! 오우 질 뻔 질 뻔했죠?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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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여기가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저희들과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. 마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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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. 좋은 plan. 그는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고정되었습니다. 우리가 더 이상의 아시가 남는 우리에게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가 낫다니까요. 이 시각 세계가 낫다니까요. 하지만, 가장 큰 support, Avalax, 저희는 이것을 시각으로 만들었습니다. 저는, 이 시각 세계가 낫다시피, 이 시각 세계가 낫다시피, 이것을 아시는 것을 다하시피, 내가 매우, 이 시각 세계가 낫다시피, 벤니는 좀 심했다 내가 누구인지는 스스로 선택한다 혈통발 받은 사람은 해야 할 만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으까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시리가 가고 싶어 하니까 제가 사주도록 다시 해볼까요? 실이 좋아하는 거 보이세요? 꼭 딸 키우는 거 같죠? 딸은 없는데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요? 깨우겠어요. 쿵쾅 쿵쾅 말 너무 시끄럽죠? 빨리 잘하겠어. 쿵쾅 쿵쾅 조용히 인마 조용히 조용히 착하지 그렇지 그렇지 됐죠? 열쇠를 찾아봅시다. 열쇠를 찾아봅시다. 네BM 가시 심정시켜야하네요. 아아.. 이걸 모른단 말이야? 거의 귀먹어갈 이 수준이죠? 아아.. 워호! 우리 다 됐어! 훌륭한 작업! 보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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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아아.. 고마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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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좋은 변화.. 고마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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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뿅 고마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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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.